자, 어떤 분이세요? 왕복잡, 와우! 자, 어떤 분이세요? 왕복잡, 와우! 하루도 엉망품 떠나서 못 살 것만 같은 어린아이처럼 나는 그냥 그대의 드락을 맴돌겠네 그대 손길 날 이끄는 대로 순하디 순한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대 나를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대 나를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를 이 세상 아무리 왕복 이 조영남 씨였습니다